자 워킹데드 서바이벌 인스틱스 인스팅트라고 해야 되나 인스팅트 인스팅트 자 가보도록 하죠 비거치 뭐야 크로스보우 어설트라이플 크로스보우 어설트라이플이 가장 좋지않나 크로스보우 아 뭐해 이거 아 아 어 흠 켕 나는 네생각에서 저거 피같은데 왜 이런데 피가 있는거지? 앞에 뭐가 있대요 오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뭔가 있는데 사냥하러 온건가? 왕 헌터 오 그래픽 앗 아유 뭐야 아잇 뭔소리야 죠 오우 이거 뭐야 except ease is suffering. 미안해, 형. 워킹데드 수발벌 인스텍트 워킹데드 수발벌 아우 정말 음 어우 야야야 아유 손 아유 손 아프겠다 야 응? 아우 잠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어 어 오케이 아 이게 거구나 여기 앉는 거 점프 오 오케이 모르겠네 구파님 와서 오세요 아, 이걸로 먹는 거였구나. 라이프라모. 됐나? 해머. 아, 이게 인벤토리 창 저거네요. 오늘 할 일이 있대요. 기다려봐. 이것저것 집어갈 건 다 집어가야지. 우리 집에 있는 건데. 크로스보드 봐. 그럼 이제. 크로스보드. 크로스보드. 대럴. 넌 아까봐. 그러네. 그것이 엄청나다. 우리 지금 바로 가야돼. 그럼 가자. 머리를 공격하래요? 조용하래요? 그들에게 보이지 말래. 그들에게 보이지 말래.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 지금 탄약도 줬는데. 라이플이 있나? 근데 라이플이 없는데, 여기? 여기 있나? 내 라이플을 못 보고 온 건가? 자. 흠. 라이플 어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따. 어흑. 놀아. 뱀. 뱀. 야. 어디있죠? 하지? 원을이. 어 오우 오케이 이게 어 애들이 머리를 안 맞쟎나요? 그럼 안죽어요 정말 아무데 아무리 맞아도 머리만 맞으면 안죽어요 애들이 죽지 않아요 너 뭐하냐 거기서 너 뭐 먹냐 이거 뭐야? 뭘 먹는건지? 오케이 시청자님 어서오세요 가방같은건 없나? 어? 아 여기 기름있구나 기름도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김 10개밖에 없네? 저기도 기름도 있네요 아 발견했어 이씨 łum 으 핳핳핳핳핳핳하 Bent 지금, 지금 봤나요? 핥핳핳핳ㅎ 읏핳핳핰핳핳 RI 이대로인데? 아이 망치..망치는 한번 때려볼까? 아 저기도 있네요? 길은? 조용 조용 살금살금 고양이가 형님아 정도로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 고! 자 싱글 캡 트럭 파운드 다음에 제스콜린 조인 더 그룹 그룹에 어 제스콜린이 콜린스가 어 참여를 했다고 하구요 음 어 저기 싱글캡이라고 싱글캡 트럭? 그걸 찾았대요 트래블 맵 You can select your next distinction destination and how get there get to there 그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어 다음 목적지 이런걸 설정할 수 있다고 하구요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백로드 컨섬 뭐 뭐 어 뭐 프라이드 에디셔널 스케이빈진 어 어 어 어 어 고속도로로 가면은 수집할 확률이 없고 어 좀더 많은 수제품을 얻을 수 있는 어 어 그니까 느리게 가면 그렇대요 아 백로드 이게 느리게 가면 어 스킵이 서플라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고 빠르게 가면 연료는 적게 드는 대신 어 서플라이 보급품 찾을 확률이 낮아지는거죠 어 연료 많이 드는 대신 서플라이 파운드 천천히 가도록 하죠 에프터눈 어 지금 점심이에요 겟웨이 더 힐 더 겟트웨이 투 더 힐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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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길이 막혀있네요 어 트래블허브 홈허브 여유캠 메시지 유어 서바이벌 트랜스퍼 아이템 유어 바이스 아 오케이 어 서바이벌 너는 웨폰을 자 해머 들고 넌 특기가 뭐냐 켄트 디스트 터프 트레이더커말고 파인드 음 파인드 푸드 파인드 너 음식을 좀 아 왜이렇게 퓨 암호 스캐빙지 리스크 25%밖에 안되네요 자 오케이 그리고 바이스클 먹을거 드링크 다 넣어놓고 자 볼트 6팔짜리 넣어놓고 자 연류도 넣어놓구요 라이플 넣어놓고 칼이 18칼 정도 되네요 볼트 3발에 칼 어설트라이플 볼트 액션 라이플도 그리고 안되데 혁신이 가져가죠 음 이렇게 가져가죠 고 온터 자 쟤는 팔 몰렸는데 어떡해 자 자 화살표가 뜨죠 뭐 빠르게 갈려고 할 필요 없겠죠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자 먹을거 없나 먹을거 신용품 가기처럼 생겼는데 이거 다 비어있는거야? 뭐라고 적혀있냐 이거 핫 핫 핫 뭐 핫인가 해? 하?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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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죽었냐? 죽은거 같은데 도구푸드장인가? 너 죽었냐? 죽은거 같냐? 발람만 톡톡 핫 어어 오! 차다 오 이거 차 오 가만있어 거기 저기구요 한마리 있는거는 괜찮아 뒤돌아보고있고 이리와, 이리와. 가슴소 위에서 사용해. 이리와, 여기! 바이터스 좀비를 바이터스라고 하냐? 무능자 아, 러시아 10-4? 예, 저거 알아요. 근데 누구야? 그 친구가 있는 가사 reported, 그리고 장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도 안되고 아직 안전하다고? 그럼, 도움이 될까? 내 배터리를 죽고 2일 후에 한 번을 찾기 못할 수 있는지 모르고 아가, 당신이 가능하고 싶어서 사과한 소주의 이하이터스 내 배터리를 얇게. 내 배터리를 얇게. 배터리를 줍게. 내 배가 필요하고 있는지. 내 배가 필요해서.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게 없네 다행히 이거 이거 듣기 연습하게도 이 게임 좋겠는데 영어같은거 게임하면서도 하고싶다고 하면 이 게임 좋겠는데 아니 이게 발음도 되게 똑똑하게 잘 들리게끔 발음을 하는거같아요 성우들이 어차피 나같은 뭐 영어 못하는 사람이야 발음 좋건 나쁘건 못알아주는건 매일반 한가지지만 상자들인데 못가네 아 이건 또 뭐 이렇게 때려서 갈수있나 했는데 못가네요 뭐야 이거 갈수 있는데 없는거 어 잠깐만 이쪽 안가봤구나 아 그래요? 그런 비화가 있었구나 이게 원래는 어려운 단어를 썼다가 그 그 그 그 그 인기가 있어져서 그런거는 단어 공부하라고 그게 해놓는것도 있는거같아요 망치 왠지 저 왠지 살아있을거같은데 안살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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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망치가 참 재밌네 이게 때리는게 아주 그냥 맛깔라요 아 이게 아까 때린거 봤죠 떼 떼는게 아주 맛깔라게 때리네 그냥 아주 그냥 아프게끔 때려 아주 그냥 맞아봐라 이러면서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 좀 징그럽다 밥먹는 사람 있나요? 밥 먹으신 분 있나요 지금? 늑대님 아까 뭐 음식 시켰다고 하지 않았나? 아 아 괜히 이런거였나? 흐흫 아 저기 오 오! 오 팟 흐흐흫 지금 방금도 봤어요? 네 칼을 아주 그냥 작살라기 꼽네요 애들이 그래도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 잘 못보는거 같애 다행히 네 에이 에이 여기 여기 칼 도구에 아 얘한테 말거나 오고 보네요 뭐 뭐 뭐 뭐 아니? I ain't standing out here playing bait all day? You got a car? You need gas, right? I can get you gas. I'm Warren. Daryl, it's a truck. What happened here? The Eaters happened. Me and my dad hold up here with Uncle Lester. The town held them off okay, until we lost all the cops. All but Blake. Uncle Lester? Lucky Les? Yeah, the same. He and dad went out to see who was left. I don't think they're coming back. But Uncle Lester has the key to the generator cage. 그리고 다시 가스펀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맞아, 단발을 받아들이고 제네비를 이용해서 팜스에서 터뜨리를 이용해서 여기가 나가요? 여기가 나가요? 여기가 나가요? 저희는 결정할까요? 퓁퓁 자아 키를 가가지고 오라네 이거 뭐야? 조심조심 이제 날 못본거 같아요 조심조심 걸림은 끝장이기 때문에 어? 날 발견한거 같은데? 발견했는데? 야 오! 아 머리를 꼭 때려야되는구나 머리를 꼭 때려야되네 오케이 여기도 안가봤죠? 뒤질려면 그냥 구석구석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뒤져야죠? 어? 살아있었던거같애 트럭 더 좋은거없나? 경찰...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는 그냥 조금 뛰어다녀도 될거같애요 뭐야말뭐 혼자 뭐할려고 혼자 혼자는 하나도 안보섭마 둘 아 셋 넷 얏 얏 얏 탓 이거..이거 차 경찰차 이거 못가져가나? 경찰차 이거 못가져가나? 경찰차 이거 못가져가나? 경찰 있는덴가봐요 경찰차 죽일수있을때 죽여놔야죠 죽이고 동굴룩대님 그 아예 꺼놓은거 아니야? 방송 밥먹는데 이런거하니까 그럴수도 있겠는데 리볼버 어 어 경찰이니까 예 리볼버가 있겠죠 일단 여기 안을 좀 더 뒤져보자 뭐 좀 더 있을거같은데? 오! 그렇지 식량 어어어 어 여긴 뭐 대학살끝이 벌어졌는데 여기? 여기에 모여있었구만 사람들이 그죠 그런거 같죠 여기 모여있던거 같애 그러다가 습격당해서 다 죽은거야 경찰 쪽이니까 여기가 최후의 보루가 됐었겠죠 아마도 잠겨있고 머리 안대 누구대 세대 세대 응 헤헤헤 망치살인마다 아니 망치 좀비마 아니 좀비 망치살인마니 뭐라고 말해야되지 망치 좀비살인마 야 일어나지마 뭐 일어날려 그래 ㄹ rupees 어어 야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자 라이플 음 허헤 오오카 jog아 오오iele 오오 오우 오오 이즈 passions 아따 깜짝 놀랬네 정말 심장이 덜 커겠다 야 깜짝 놀래게 하지 말라고 뭐 먹을 거 없나? 깜짝 놀랬네 아따 자 2층에 한번 가보세요 보통 무기군은 지하에 있는데 지하로 가는 길이 잠겨있어요 지금 그런거 잠겨 그 잠겨있는 문이 지하로 가는 것 같은데 오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어어 야 배터리 파인드 배터리 블레이크 블레이크 얘 피어슨 에딩 다 맞는데 야 일어나지마 오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아유 씨 아유 맞았어 에너지 에너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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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아니 딱 먹으면 아아 흫흫 아아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은거 왜 먹을거 먹으니까 전투직량이 전투직량인데 저기 게임 흠 흠 흠 근데 지금도 충분히 보고픔 많이 얻었긴 했는데 어? 쟤 누구야? 야 왜? 난 망친 사람 살인마라고 하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들은 더? 더? 좀 더? 아는 거 알지? 당신이 이끌어? 당신이 이끌어? 당신이 이끌어? 당신이 이끌어? 내가 내 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식이 있어도 다가? 내가 말하는 건가? 내가 말하는 건가? 내가 계속 나가는 건가? 하지만 내가 배가고픔 만약 당신이 내가 한 입에 먹으면 몇 가지 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의 공간이 있어야지? 네 이게 아니지 수학학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로켓 사이너스? 파인드 푸드 야 푸드 야 파인드 푸드 파인드 푸드 어? 아아 쟤 준거구나 그 음식 찾아왔다고 그 총알을 준거네요 음식을 총알을 바꿔주는 랜거 같은데 여기도 뭐 음식이 있으려나? 야 안일어나네요 음 열쇠 없나? 지하실 그 그 무기고를 다 제가 털어온거 같애 저 나쁜놈이 그래서 먹을거 갖다주면 준대 또 먹을거 어이 바뀌네요 어이 밑에 누구있나? 뭔 소리가 났는데? 보컬라인 샌넬 어서오세요 그 아아 끝인가? 푸드가 몇개 더 있을거 같애 푸드가 아까 푸드 한 그 거시기 찾았잖아요 그거말고 그거말고 또 있을거 같은데 총알로 바꿀수 있죠 이거 열쇠는 어떻게 어디서 오는거지? 열쇠 이증 이층에 또있네요 아아 크흑 여기도 장겄구요 쯝 장겄대가 너무 많은데 여긴 데 여긴 데 스페 스페셜홀딩 쯝 쯝 쯝 쯝 흠 아 이게 이렇게 할수 있을거 같애 이리로와봐 이렇게 그쵸 여긴 언제 또 열렸어? 이거 언제 또 붙여진거야? 그쵸 그키지 않고 천생에 가보자 쯝 쯝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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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맞았어 이렇게 너 혼자지? 어어 혼자가 아니야 어 어 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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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고마워 너 너무 아르니 요건이 하아 이미 아 너 넓 으아 으아 아 으악 으 아따 겁나게 많다 애들 진짜 이렇게 야 그래 그래 뒤로 돌아서 하는거야 되네 이게 얘도 문 닫아놔 내 애들 문 닫으면 못오는거 같애요 아 여기도 열려있네 이렇게 문 닫아 이거 좋아요 근데 몇마리 안남은거 같다 쓰 아 무섭게 뒤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뒤로 뭐 어떻게 하는거지 다 죽은거 맞지 이거 이거 의심스러워 다시 일어날거지 야 이거 망칠대로 했는데 왜 끄떡을 안해 강화유린가 방탄유린가 방탄유리 흠 쟤는 저 밑에서 뭐하러다가 저게 된거지 쯧 들어갈수도 없나 뭐 에이 또 거시기 참 설렁해 에이 뭐 아하 아하 다 일어날거지 야 다 알아 인마 어? 다 죽었네 흠 자 자 키 에이 오잇 오잇 뭐잇 예 오잇 오或 와왜왜와와와왜와 저기 저희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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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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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가 더 짝 짝 짝게 있다 차라리 얘네들 죽이고 됐어 됐어 힘은 겁나겠어요 오..오 뒤에도 있었어 쟤들 어떻게 하지?3명인데? 오오오오오 와아 우와아 어 다 다는 것 같은데 다는 것 같애요 어wal!! 1! 오و THIS!! 야 하나씩 죽여야 될 것 같애 이렇게 둘 셋 넷 봤어 자 회수해 회수해 다 회수했나 와 에너지 와 죽을뻔했어 이 차도 이게 음식 그 모아놨던거 다 없었다 젠개 헉 또 에이 뀝 이럲 뀝 부 뀝 뀝 뀝 뀝 네, 알았지? 네, 좋습니다. 진니 케이지를 열어주세요. 아버님과 엔컬 엘스터랑은 behind you? 펌플레이션을 열어주세요, 워런. 오. 오케이. 다 됐어요. 케이지를 열어주세요. 에이! 너는 뛰어! 엔컬! 그 레코를 열어주세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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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나타나? 옥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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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 뉴 바이스클! 물 올라가 어어어 워네해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프해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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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캠프스 스크랜 내가 지났을 때 새로운 서바이벌 아 새로운 서바이벌을 찾았대요 자 서바이벌 고 고 고 야 왜 안가져 아 프로세스 아 자 결정 어디로 가야 되는데 스읍 어디로 가지? 펌 버턴 그레이 워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레인저 앰 파이어 스테이션 프라미스트 세클리티 앤 프로텍션 음 자 이쪽으로 가보죠 자 보고픔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높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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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내 오늘의 웨폰은 스트레스 번트 웨폰 너 망치해 망치 음식 음식 파인드 푸드 파인드 퓨 퓨 하지 말고 푸드 푸드 무조건 푸드 푸드 쓰아 라이플 암호 자 리볼버 어설트 라이플 암호 피스톨 암호 피스톨 암호는 많이 없네 라이플이 조금 있고 됐네요 음 음 음 볼트 액션 라이플 저거 가져가니까 라이플 암호를 세 발 정도만 가져가죠 음 자 고 저거 조금 지워진 것 같긴 한데 오랫동안이 지났어 제스, 어디 갔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죽었나?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전력은 들어온단 소른데? 뭐 없어 아무것도 그냥 좀 그냥 좀 내놔봐 화장실 이거 여기 화장실 의약품 같은 거 노선데? 없나? 어 아무도 없네요 여긴 뭐야? 왜 피가 어 여기만 피가 있네 여기도 피가 있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